안녕하세요. 저는 전라암도 광양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 중인 임국진입니다. 미국의 아마존고라는 무인 점포를 우연한 계기로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동네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무인 카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카페뿐만이 아니라 보다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옷가게를 가더라도 고르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도와주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가게는 비대면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의 메뉴를 골라서 직원이나 정원에 눈치 없이 가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빠르게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변하지 않는다면 도퇴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좀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시작은 이때 끝까지 가버린다면 결국에는 폐업을 하는 개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끝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